한 장 강화합니다. 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희귀 카드를 선택. 체력 1등반 오랜만에 해볼까? 여기 길이 예쁘게 나있네. 두 마린 알몰.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응 역학. 잘 가고. 병폭풍? 병폭풍 어따서? 일단 병폭축정기? 병폭축정기는 진짜 별 볼일 없다. 앨범 못 둬봐야겠지? 카드 너무 없다. 심포션. 소비. 꼬쌤 추세 엘리트 가지 말고 엘리트 가지 뱅저만 고심취 소비축청기 안자도 됐나 이럴거면 쓰지 핵분열 앉았으면 애만 줬음 핵분열로 소비 사이클 빨리 돌릴까? 아니면 서지로 고통받으리라 요런거나 피할까? 핵분열 투입기 소비투입기다 소비 빨리 강화구 불만 보자 필요한 카드 다있네 도둑놈색 쏟무 와플 쌩쌩해졌군 도둑놈색 유즈키소라님 반갑습니다 모드는 도전과전의 목격입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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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졸라 약해 결국 믿을게 100분일 밖에 없고 과일 주스 하이 하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순밍한 것들 흠 흠 아유 언제 잡어 자강두천이야 야 그만불러 인마 인싸색 친구 많은거 보소 파지식을 자주 써놔야겠구만 이건 투사니까 잘 만져도 되겠다 뭐가 맞지 아 근데 일반 몹에서 맞을수도 있다 친구는 구체 친구가 있어요 자강두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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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 빙하 파지식 강호야 되나? 냉정함? 소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중시전 강호일까? 이중시전이 위험할 때 버스트 딜 막을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대로 가면은 저거 어둠이 같은 거 어떻게 잡지? 아니면은 밀집 올라오기 전에 배터리로 막을까? 일단 얘는 좋은 법만 하면은 질 수가 없는 애기 때문에 저녁 먹었습니다 아니 잘못 갖고 왔다 저거 어둠고채 계속 살려놓을까? 어둠 살려놓고 소비나 쓰면서 존버하다가 이중시전으로 끝내자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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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각인가? 기계약습 전류타격 무지개 증폭 무지개로 어둠고채 갖고 올까? 이거는 반구가야 될 것 같은데 코스트 없잖아 코스트 유물 필요한데 반구밖에 안 나왔네 현반구 엘리트 절대 안감 절대 안감 아 현두미 극현두미 극현두미 현두미 현두미 개싫어 진짜 실력으로 눈보라 뽑아야 되는데 눈보라 없는 눈보라 덱 눈보라 없는 눈보라 덱 눈보라 덱 응? 걷어내기 좋지 이규준 꺼져 눈보라 덱 벨트 눈보라 덱 cies 에이 흠 짱지개 무지개 감화라도 할 수 있을까 쇠벌이 양아리 쇠벌이 양아리 쇠벌이 파워카드 하다 밖에 없는데 상점가서 하나 찾지 뭐 아이 보스 아니 왜 보스에 또 저거야 흠 흠 대혼란 대혼딱 빛나는 4차원 도형 칩을 꺼 보이지 신성 대혼란 서치 카드 이런거 의미있는 파밍이었다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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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 imm 이 proced 명중 고백 호주 posso 1 과소비각이다 핵분열 뭔데 이렇게 잘 잡히냐 고맙게 아아 뚫릴뻔 또 뚫릴뻔 이제 안 뚫리죠 흘들 흘들 아 데올란 쓰면은 괜히 깨시 때릴 수도 있구나 안 써야겠다 용의 장치 왜 안 나오냐 용의 장치로 야구공 잡을 때 너무 잘 있지 눈 헬킥이 먹겠네요 잠이나 잘까 야 잠만 근데 작은 카카 뭘로 잡냐 용의 장치로 끄읍 끄읍 허접색 2연패 했대요 허접색 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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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색 호구 호구 중에 호구라는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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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색 호구색 호구호구 하고 울지요 호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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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 스무장 넘는데 소비만 짜고 소비 벌써 세 번 썼나? 아니 또 소비 썼어 뭐야 이거 밀집 33 과소비했대 17단계 핵은